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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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많다 짤짤光 오 와 나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용이 된 것 좀 하는 거야 진짜 I smell you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들고 왔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할게 저희 주작가님부터 우가로 우가로의 지금 모션을 한 번 표현을 해보세요 화가 난다 이러다가 아 개빡쳐 이러다가 근데 점심에 뭘 잘못 먹었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 야만적으로 폭력적으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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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움직임이 점점 약해져 편안해져 그 다음에 편안해진 후에 좌전을 표현해보겠습니다 패배 패배 아니 그거보다 그거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철푸덕 뒤로 뒤로? 어 여기 아 여기? 좌절을 했을 때 철푸덕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좌절적이야 아 철푸덕 아 철푸덕 오가로 였습니다 오가로 였습니다 지금까지 애초에 저 몬스터 이름은 주오민으로 하죠 주가루로 주가루 근데 꼭 감정 표현으로 써야 할까요? 이 모션은? 공격 모션 궁극기로 쓰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용감원 식사시간이야 맛있게 먹어 응 오징어 배야 자기 다리였어 자기 다리였어 이거는 채찍처럼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반동을 줘서 이렇게 아 자 웃자 웃자 근데 갑자기 화장실 근데 루가루를 만났어 가다가 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서로 칸은 하나야 칸은 하나 자 루가루는 루가루가 먼저 포기 그리고 용감원이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시원한 표정 아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용감원이 앉았잖아요 네 화장실이 이제 행복해졌잖아 해피니스 네 화장실을 이렇게 뜯어 아 이렇게 화장실을 용감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웃어 다시 한 번 웃어 저 마흔 살이에요 화장실 뭐 안들어 지는 예 화장실 화장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